됐어? 네 두 번째 경기는 부회강을 했더니 이기고 방금 이 친구가 저거 테니스 때려 치라고 다시 도전한다고 했어 총무랑 다시 세 번째 게임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게임은 베이쇼입니다 네 저는 베이쇼의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총무랑 갑니다 오늘의 전략은? 어 전략은 뭐 그냥 아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략은? 화이팅! 휴한 휴한 쓰레기 샷 애만 시작 Kell 고춧가루 고춧가루 원하시각 제작용 고추 도착 그년 공원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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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행히 아직 남은 못끄데네 하하하하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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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더 다행히 다행히 이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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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대신 주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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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